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주꾸미 볶음이랑 소주 한잔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꾸미 볶음밥 귀엽죠? 저는 주꾸미의 충돌 밥을 사주면 너무 맛있는데 면은 다 먹으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먹으면 맛있었지만 저는 버섯이 더 맛있어서 겉은 버섯이 더 맛있어 또 한입에 적당한 게 저는 모자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저는 조금만이 다른 게 많이 먹어요 저는 고소하고 갈라지 않고 해왽에 도착해서 아.. 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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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principal 콩나물 칼향에 두글 끓여진 않았어요 당면은 민트지수 inflow 소금이 소금에 비틀어요 떡 오이 앗 Kristen 앗 앗 앗 지금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도네시아 cloves 해밋고 많이 좋아하게 되겠는데 너무 잘 먹기 좋았어요 한입 정도돼요 소시지 오징어 양념 진짜 맛있어요 매우니까 매우니즈 많이 포ashes 치즈 미친놈 많이 받았다.. 아이야맛 어묵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아이야맛 이 친구가 너무 맛있었어요 리피를 해볼게요 도구메 분들의 산타 할아버지 장갑게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지금의 어묵과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저는 이 야묵은 마늘과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정말 고소한 맛이에요 저는 바삭바삭한 맛을 좋아해서 그 맛은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맛을 좋아해요 고소한 맛은 뭐지? 뭐지? 저는 바삭바삭한 맛이라서 이 식용유가 더 뭔가 매우 일어나서 해야지 너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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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워요 여기가 며칠 전에 계육볶음 시켜먹었던 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천안에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전 술 먹을 때 참이슬 밖에 안 먹어가지고 다른 술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소주로는 참이슬 소주로 맛있게 먹었더니 둘은 쫄깃한 trat 그래 저 오늘의 마지막 한입 호로록 네 오늘 저의 주꾸미 볶음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